네,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국민대학교 전자학부 전자주간 행사의 라인트레이서 컨테스트입니다. 다들 지금 2학년 학생들이고요. 라인트레이서를 만들어서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. 네, 저기 지금 오정 교수님의 지도하에 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볼까요? 네, 방향을 쫓습니다. 네,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는데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이상 allies 이수는 천천히 한 바퀴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, 저쪽에 완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팀원들이 있습니다. 네, 완주했습니다. 네, 방금 완주를 할 팀인데요.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신천이요. 저는 이창근이라고 합니다. 저는 박상재고요. 풍경은 CJ입니다. 어떤 뜻이에요? 그냥 제 집에서 찾아서 CJ로 아, CJ로 후호를 받으려고? 완주를 한 소감이 어때요? 저희가 이제 약간 1차 도전에서 실패해서 좀 아쉬워서 아, 2차 도전이었구나. 2차에서는 성공해서 다행이라고 본선에서 더 좋은 성과 있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좋은 성과 내기 바랍니다. 화이팅! 네,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전장하고 라인트레이서 콘테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